퀴즈풀 준비가 되셨나요? 방법은 제시어를 확인합니다. 제시어와 연결될 두 글자를 찾습니다. 단계별로 가로, 세로, 대각선이 추가됩니다. 화살표 방향을 참고하세요. 준비한 문제는 9문제로 바로 시작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제시어와 연결된 단어는 뭘까요? 10초 남았습니다. 정답 공개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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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 남았습니다. 정답 공개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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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 남았습니다. 정답 공개합니다. 10초 남았습니다. 10초 남았습니다. 정답 공개합니다. 10초 남았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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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공개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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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즐거운 시간 되셨네요?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